어? 누나 왔어요? 어? 아, 너 이 시간에 알바하는구나. 몰랐네. 나 되게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온 건데. 그제도 왔잖아요. 아, 그랬나? 아, 한 달은 못 먹은 것 같아. 요새 왜 이렇게 고기갖고 있는 거지? 아, 참. 나 안 그래도 누나한테 용권이 있었는데. 내가 누나 전화번호를 몰라서. 나한테? 무슨 용인가? 아, 그게? 이거요. 어머, 용화표네? 근데 이건 왜 나한테... 아, 누나가 이번 달 우리 가게 MVP로 뽑혔거든요. MVP? 출석 일수랑 1인당 보기 소비량이 1위래요, 1위. 어쨌든 축하해요. 그래, 고마워. 근데 어쩌지? 표는 두 장인데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네. 누나랑 봐요. 아름 누나. 요즘 기분도 꿀꿀할 텐데. 아름이? 아름이 영화 안 좋아하지 않나? 어, 맞아. 걔 영화 안 좋아해. 누나 영화 좋아하는데. 하, 어쩌나. 나 영화 보러 창피해서 혼자는 못 가는데. 표를 버릴 수도 없고. 뭐 그럼 저랑 볼래요? 어, 내가 밥도 살게. 에이, 밥은 내가 당근 싸야죠. 언제 볼까요? 일단 전반부터 교환하자. 보고 싶은 영화 골라놔. 나도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볼게. 네, 그래요. 몇 번이에요? 내가 찍어줄게.